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위를 알아볼 거에요. 프로, 프로덕트인데 앞으로 듀스, 듀켈에 이끌어낸 거를 말하는 거구요. 파워, 힘이죠. 거듭제곱이라는 뜻도 있고 익스포넌트라고 하는 거 있는데 밖으로 보내래, 바깥에 놔둔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2에 3승 이렇게 되어있으면 요거를 3승, 글자의 바깥에다 두었다는 뜻이에요. 몇, 몇, 몇이라고 하는 것도, 몇 급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수라고도 하는 거에요. 지수, 뭐 영어로는 인덱스, 영국에서는 인덱스라고 할 거구요. 영어로는 익스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상당하는 값은, 상당치가, 같은 가치가, 유명한 공식에 표현되어 있다. 자, 즉 말하는 E equal, E라는 건 the energy of quantity of matter, 물질, 질량 M의 물질의 에너지, 즉 그게 에너지죠. equal to, 해당한다. 질량의 제곱에, 제곱은 딱, 직사각형은 곱하기 곱하기 한거죠. 제곱, 스퀘어라 그러는데, 뭐, 스퀘어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의, 뭐뭐에 해당한다. 뭐뭐, 그러니까 질량과 그 다음에 스퀘어, 스퀘어는 제곱이죠. MC, M, C, 스퀘어. constant blast, 빛의 속도를 C라고 그러죠. 광속도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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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곱에다가, 이것 두 개를 한 것이다. 이건거죠. 이 속도라는 것은 It's also speed of propagation, 전파, 일렉트로 전자기파의 자유공간에서의 전달의 속도이다. It's 매우 크다. 이런거죠. 그것의 적은, 적에 해당하는데, 빛의 속도는 매우 크다. 즉, 30만 킬로미터다.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는거죠. 그래서 스퀘어도 곱하게 되면 그 숫자로는 엄청나게 된다. In a tiny unit of matter, 아주 작은 단위의 물질 속에 그러므로 embedded, 포함되어 있다. Ease, 포함되어 있다고 전치사고 나오고 뒤에가 주호가 나졌듯. 자, 이게 거대한 양의 에너지. 우리가 나중에, as we later,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듯이, 알게 되듯이 220만 명의 시민들, 히로시마, 익스프론은 단 하나의 폭탄의 폭발로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Hypothetically speaking, 이론적으로 말해서, he continued, 계속하는 거죠. 더욱 가까이 오면서. original sheet of paper, 원래 종이는 a mere one tenth, 10분의 1, 1mm의 10분의 1, 1mm의 2개의 10분의 1인데, 여기 다 if에 걸린거에요. what to repeat this process? 이 과정을 계속하면, 이를테면 50배를 하면, do you know how told you, 쌓아놓은게 얼마나 되는지 아냐? elizabeth's song이라는 거죠. I do. 알죠? she is pride with more hostile than she's intent. 의도한 것보다는 더 분노해서 말한 거죠. it will be one tenth, 10분의 1이 될 것. mm 곱하기 2에다가, to the fifth power. 그냥 제곱일 때는 스퀘어지만, 일반적으로 몇 배수 그럴 때는 fifth power를 쓰는 거에요. 이게 g, 이게, 자, 매듭이 등비수율이라고 하는데, minus square 원함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하는건지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a에 들어가기에 알맞는 것은 적이에요. product는 곱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 우리가 보통 곱이라고 하지만, sub는 빼내는 거죠. 합이구요, 곱이구요. 이건 배수라는 뜻이고, exponent가 지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product이고, B에 들어가기 적합한다는 파워에요. 쭉 내려갑니다. 아,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급해서, propagation은 원래 뭐, 선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병이면 만연 증식이고, 솔이면 전파 전달이라고 하는 거구요. 전시사고, is 이렇게 된건, 전시사고가 먼저 나오고, is invaded, in 이렇게 된건데, in을 앞으로 도치신거. Subjection 빼기, some 합계, multiple은 배수, 16은 4의 배수이다 이런거죠. 음, 4 곱하기 못한 것이다 이런거죠. 4의 배수이다. 등비수류, 크로저스틸, what to 가정법은 보통 실현불가능한 가정법이라고 하죠. if the sun, what to rise, 태양이 서쪽에, 아이고, in the west가 빠졌네요. to rise in the west가 들어가야돼요, 여기. what to rise in the west, 태양이 서쪽에서 못 뜨죠? 서쪽에 뜨는게 뻥이라면, 뻥이니까 what 쓴거죠. 만약 서쪽에서 뜬다면, 이게 실현불가능한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귀결절은 그냥 우드비, 마찬가지로 똑같이 씁니다. 네, 곱하기는 타임이 아니고, 타임에서 쓰는거 아시구요. 프로덕트는 곱적인데, 원래 프로가 앞으로고, 두케레는 equal다에요. 이끌어 나온거죠. 그래서 이게 곱적이라고 하지만, 영어의 원래 의미는 뭐라는거죠? 나온거, 결과로 나온거, 곱해서 나온거. power, power는 거듭제곱을 말해요. 거듭제곱, 거듭이라는건 2제곱, 3제곱 다 해당하는거에요. to raise to the third, 3제곱으로 하게되면 8이다. 2의 3제곱은 8, 2의 3제곱에서 2는 베이스키, 밑에 깔려있는거에요. 베이스, 베이스 위에 바깥에 붙어있는 것을 미국에서는 exponent라고, 영국에서는 손가락처럼 지수, 지수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to the fifth power, 그럼 50승인거에요. exponent, 아까 발음을 제가 후식에 했네요. 이게 뭐, 해설자 이런것도 있지만, 연주자 등등도 있지만, 지수, 멱지수라고 해요. 멱지수, 이게 글자 바깥에 내놓았다는거에요. 밖으로 내놓는 사람 해설자, 연주자, 나서는 사람 주창자, 밖에 붙인 것 지수,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깥에다가 농구에서 온거에요. 원래는. 암튼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